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노력에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은 콘텐츠와 커뮤니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어떤 플랫폼보다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과 신청, 승인에 이르는 절차, 가입 시 제공되는 혜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채널 수익 창출 정책을 준수합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역에 거주합니다. 채널에 활성 상태의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가 없습니다. 구글 계정에 2단계 인증이 사용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고급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위한 애드센스 계정을 설정하거나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 자격 요건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 후원과 특정 쇼핑 기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격 요건 기준 구독자 수 500명 지난 90일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업로드 3회 지난 1년간 공개 동영상의 시청시간 3000시간 또는 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 300만회 꾸준히 성장하여 광고 수익 공유 및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창출 자격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구독자 수 1000명 및 지난 12개월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또는 구독자 수 1000명 및 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 1000만회 이상 신청하려면 유튜브 스튜디오의 수익 창출 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아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을 얻으면 이메일 알림을 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화 시스템과 사람의 검토를 모두 활용해 신청자의 전체 채널이 모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채널 검토를 마치면 결정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언제든지 유튜브 스튜디오의 수익 창출 섹션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1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e-신청하거나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업로드하고 30일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것이 처음이 아니거나 이전에 재신청한 적이 있다면 90일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토 결과 채널의 상당 부분에서 현재 유튜브 정책 및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위반했는지는 스튜디오의 수익 창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기 전에 채널의 전반적인 콘텐츠를 유튜브 정책 및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서 채널을 수정하세요.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수익 창출 페이지는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인 대시보드의 역할을 합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터가 채널로 활기차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팬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 보기 페이지 광고와 쇼츠피드 광고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시청하면 구독료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채널 멤버십, 채널의 월별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는 시청자에게 회원 전용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슈퍼땡스, 팬들이 동영상과 쇼츠 동영상의 댓글 섹션에서 자신이 올린 메시지를 눈에 띄게 만들 수 있는 유료 기능입니다. 슈퍼챗 및 슈퍼스티커, 팬들이 라이브 스트림 채팅창에서 자신이 올린 메시지나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눈에 띄게 만들 수 있는 유료 기능입니다. 유튜브 쇼핑, 시청자가 크리에이터 자체 제작 제품이나 다른 브랜드의 추천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 중 일부에는 자격 요건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이러한 각 기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유튜브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